아 아 아 아 아 뭐야 너 얼굴이 왜 그래? 아 이게 사실은 나 나 여자생각 똥 내 친구가 여자가 생겼다는거야 네? 너도 그때 그래서 막 나를 자극을 하는거지 그냥 친구라고 야 나 이제 새로운 여자가 왔네 참 몇번째야 아니 나 이번에 그때 연애할거야 아니 야 니가 5월달은 내가 지금 만들잖아 내가 30장 벌어줄게 이 새끼의 도발에 넘어가면 안됐어 30장이라 했다 너 무조건 그걸 지켜야 돼 그래 아 저 노을이 너의 얼굴처럼 그리고는 온갖 숨을 겪었지 참 불교스러워 아 저기 내가 전부터 너한테 할말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너 그런짓 좀 하지마 이제 너 뭔 상관인데 너 존나 한심해 하 먼저 아니 넌 도와줘라 내가 아는 여자라고 있는 친 누나랑 너밖에 없잖아 일단 면도도 하고 옷 좀 이쁘게 입어봐 그 과잠도 벗고 제발 곧 성년의 날이니까 그때 신경써서 한번 해봐 성년의 날 오늘은 드디어 성년의 날 만반의 준비를 할거다 나의 난실 음 그 진짜 으 으 으 으 으 대실패 야! 뭐야 오늘 상태 괜찮네? 에휴 왜? 오늘도 실패야? 아니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? 응? 아니? 그래 너 가져라 둘 사람도 없다 이제 야! 나 너 좋아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6일 월요일로 한국의 법적 기념일이자 19세가 된 신생 성인들을 장려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. 절대로 고백하는 날 아닙니다. 아시겠죠? 너 할 말이 좀 내가 죽어도 3회 1회 10회 4회 1회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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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회 3회 2회 3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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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회 3회 3회 4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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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회 2회 3회 4회 5회 5회 6회